예 아 이따가타 데스 여러분들 보고싶었습니다 아 이따가타 데스 예 헬로 어디서 주 우리 How are you? I'm fine thank you and you 스파블맨 이 회차에서 이렇게 전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정국아 형들 정수리 냄새가 얼마나 많냐고 아 중독성 있어요 정수리 냄새를 맡아요? 중독성 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얘가 수각에 아 국수리도 아니고 얘가 지금 내 코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너의 믹스테이 완성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분의 어떤 아 태형씨 믹스테이 태형씨 믹스테이 언제 나와요? 언제 나와요? 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쵸 또 소중히 여긴다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까요 태형씨 한 열 다섯 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? 아 거기 중에 한 열 두 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세 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씨 혹시 저기 댓글에 있는데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? 네? 에? 에? 뭐가요?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매직샵 가이드요? 네네 가이드? 어? 그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 다들 몰라 자기꺼 그러니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